Q. 그룹 방탄소년단이 데뷔 8주년을 맞아 준비한 페스타 타임라인을 공개했다. 빅히트 뮤직이 29일 방탄소년단의 공식 SNS에 게재한 2021 BTS 페스타 타임라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오프닝 세리머니부터 2021 방탄소년단 프로필, 안무 영상, 방탄소년단 포토 컬렉션, 박림인의 사진관, 2021 아미 프로필, 2021학년도 페스타 고사, 룸 라이브, 스테이지 클립, 아미 만물 상점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다. 올해 페스타는 6월 23일에 열린다. 방탄소년단은 데뷔일인 6월 13일을 앞두고 매년 6월 초 멤버들이 직접 참여한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팬들과 함께 즐기는 페스타를 여는데 올해는 또 어떤 콘텐츠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지난 21일 댄스팝 장르의 서머송 버터를 발표한 데 이어 28일에는 원곡을 하우스 베이스 기반에 레트로 댄스 뮤직으로 재해석한 리믹스 하터 버전까지 공개하며 전 세계의 뜨거운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